엄마야, 병원 맛인데? 어? 이거 병원 맛 알았다. 오, 언니 이거 파스 냄새나요. 파스 냄새나요, 파스 냄새나요, 파스 냄새나요, 파스 냄새나요. 먹어도 되는 거 있지? 어, 냄새 이상해. 나 이거 못 먹겠다. 진짜 가글 해야 될 것 같아요. 미스테리, 미스테리. 라면 들어요? 라면 면 되는 것 같아요. 체계에서. 루트 비어 마셔봤잖아요. 네. 루트 비어 플로트라고 해요. 루트 비어하고 아이스크림을 섞은 거예요. 이거 거품이 좀 유주얼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? 된장찌개 끓일 때쯤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. 어, 진짜 걷어내고 싶어요. 빨대로 한번 드셔보실래요? 그러면 물 퍼스 냄새 나요, 하나? 여기 밑에 담침리.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어요. 왜냐면 똑같이 물 퍼스 냄새가 나거든요. 장난친 것 같아. 우리 대학교랑 신입생 하면 이거 다 섞어가지고. 숟가락으로 한번 드셔보실래요? 어, 나쁘진 않아요 언니. 그래?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바닐라가 물 퍼스 냄새를 잡네. 약간 진한 커피 맛이 나는 것 같아. 근데 맛있는데, 맛있는데? 그런 거 없어? 맛있네, 이렇게 먹는데 냄새는 여전히 싫어. 이 냄새는 나는데, 그럼 코를 이렇게 맞고 드셔보세요. 저한테는 어때요? 이렇게 한 거예요? 왜요? 튼티해? 네, 맞아요. 썩으니까 괜찮다. 확실히 섞어가요? 확실히 섞어서 더 섞어? 맛있어요. 아까와 많이 달라요? 네. 훨씬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많이 올라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, 까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, 거품은 좀 징그러워요. 처음에 너무 겁먹었나봐요.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어요. 거기에다 아이스크림이랑 호요일 했거든 형만 빼면 괜찮은 거예요? 그럼? 음! 계속 먹어야 돼요? 그거 먹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낸 게 캔에 달여서 나면 맛있을 텐데 그렇지 반점이지, 반점 반점 혹시 비교할 만한 맛이었을까요? 전에 먹어봤던 맛이랑?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, 이 맛은 처음 먹어본 맛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맛? 진짜 처음 먹어본 맛 밀크쉐이크에다가 예고마스터를 넣은 거죠 어, 맞아 그거는 예고, 너 왜 이렇게 예고 전하냐? 알콜 중독자 그냥 물찌개워만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? 그거만 먹었을 때는 그냥 특이하고 맛있는 맛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썼으니까 누가 내 영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요? 네 괜찮아요 좋아하지만 이제 빨대 빼고 빨대 안 주고 빨대 안 주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숟가락에 콕 그렇지, 그렇지 네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 넣으면 콕 넣어야 돼요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 넣으면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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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반반 나는 밑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있는 그거는 루트비어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 위에 그 아이스크림 넣은 거 이거 커플, 이거 이거 좀 다음에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시다면 또 드시겠어요? 네 예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